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흰소이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귀여운 크리스마스 어피치를 만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울적한 마음 우리 크리스마스 어피치를 만들며 함께 힐링해볼까요? 그럼 만들러 고고! 크리스마스 또 다른 에그 크리스마스 채워 mejor 치즈 슬럽게티 버터 크리스마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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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깻잎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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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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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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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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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도 저처럼 크리스마스 어피치를 만들며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건 어떨까요? 오늘도 즐거운 리드펠팅 되시고요. 희소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. 즐겁고 행복 가득한 크리스마스 되세요. 안녕!